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차, 고려아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TS, HMM, OCI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HMM,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EM코리아, 테라전 이텍스, 두올, 제넥신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부광약품, 현대차, HMM, 삼성전기, 코아시아, 한미약품, 우리산업까지 들어가 있고요. MT에는 MH에탄올, 현대차, HMM, 위메이드, SK하이닉스, 코아시아, 한미약품, 그리고 대원산업까지 담았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오늘 시장, 지난주에 참 우울했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2%대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약간의 상승폭은 줄여내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의 특징주 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특징주가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이 대부분 겹쳐서 그만큼 시장이 오락가락했다는 걸 반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상승 쪽이든 하락 쪽이든 확정이 돼야 아마 특징주 분위기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찌 됐든 지금의 조정 흐름은 그래도 조금은 더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조정이라고,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락가락. 오락가락.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다가 급락을 했었다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빠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상당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한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종목사 1200종목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주목을 좀 하냐면 보통 하락에,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끝자락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락종목수가 극에 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예를 들게 되면 하락종목사 1200종목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락종목수가 1200종목을 넘어가면서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는 건 하락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저것도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는 게 3000포인트 부분에서 왜 하락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최근 시장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너무 헷갈려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개별 장세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도 종목을 더 보게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옥석 가리기들이 더 중요시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또 저희가 잘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전부 우리 팀장님도 오락가락하는 만큼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그 오락가락하는 이 마음을 좀 진정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어떤 포인트로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상승으로 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걸 좀 언급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특징주이긴 하지만 이 특징주가 어쨌든 가진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매주 종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 오늘 그렇게 좀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짚어보셨군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 종목은 HMM인데요. HMM이요? 일단 오늘 방송사업마다 다 언급이 됐고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우상향이에요. 지금 변동성이 상태가 좀 심한데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표현도 맞고 좀 오락가락이 좀 심한 시장인데 HMM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2월 들어와서는 계속 2월부터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거의 안 받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다치고 있는 힘이 굉장히 단단한 게 아닐까요?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매수의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에서 1200점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힘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도 힘이 너무나 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외체면 같은 경우는 매수가 그만큼 더 강하다는 거죠. 끌고 올라갈 힘이 더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난 내 갈 길 간다. 독불장군처럼 가는 거죠. 그럼 어떤 모멘텀들이 이런 매수 심리를 더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 GS 칼텍스와 6,300억 금액 원유 장기 운송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HB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부분이 9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SCFI라고 해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우상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계속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SCF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10일 달부터 상승세가 좀 주추면 상승세가 좀 완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었다가 12월 달부터는 좀 완만해졌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 폭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조정의 비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GS 칼텍스와 장기 운송 계약을 했다라는 건 이제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플러스 벌크 부문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 그리고 중개의 수요 증가 이런 영향들로 인해가지고 벌크선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HBM뿐만 아니라 최근에 BDI 지수 벌크선 운임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페노션도 주가가 괜찮아요. 그러면 HBM이 컨테이너선만 하는 게 아니라 벌크선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런 운임 지수 상승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운임 지수 상승뿐만 아니라 물동량이겠죠. 그 물동량까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해할 만한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BM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HBM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서둘이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만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주춤이 했을 때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벌크선을 하게 되면서 보완이 되게 된다라면 실적 개선폭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작년처럼 실적 개선폭이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우상향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에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HBM이 작년 3월 달 2120원부터 지금 최고가 19,800원 거의 10배 정도 올랐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더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는 지금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니까 4, 5, 6. 2분기까지는 조금 더 우상향할 만한 그런 힘이 원동력이 갖춰졌다라고 보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컨테이너선 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벌크 사업받은 추자를 늘리게 되면 리스크는 분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걸 한 마디로 정리하면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수익원의 다양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주식 포트폴리오 이야기할 때도 한 곳에 쏠리는 것보다는 분산시켰을 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처럼 사업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인데 아이오닉5.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아시아를 두 번째 탑백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코아시아 뿐만 아니라 오늘 특징 중에서 우리 산업 그리고 두월 현대차. 이게 다 공통 분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오닉5가 상당히 인기예요. 지금 현재 예약을 받았는데 완전 완판이 돼버렸어요. 저는 되게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 남자가 보는 관점과 여자가 보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보실 때 어때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니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좀 특이하기도 한데요. 제가 뭐 여자를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봤습니다. 포니를 알 정도면 나이가... 나이가... 비슷하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이 올 줄 아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코아시아를 가져오셨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도 있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가 되게 사이버틱하다?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폰이 인기가 있는 게 결국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데일시스 브랜드라든지 그 이전에 펠리세이드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디자인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디자인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데 어쨌든 이 아이오닉5가 많이 팔리게 되면 관련주는 당연히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아시아를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일단은 아이오닉5에 적용이 되는 조명형 LED를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 LED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 캐시카우가 두 개는 적어도 확보가 됐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LED 부분이 있고 카메라 모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아이오닉5의 어떤 인기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면 일단 LED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기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LED 부분보다는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할 때 소위 페리스하고 파운드리만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처음 페리스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조립 테스트 부분인데 이 코아시아가 DSP, 디자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달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자산기업인 ARM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TS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솔루션 업체를 파트너사에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만약 코아시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를 만나게 되면서 앞으로 수주도 늘어나게 되고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인 솔루션, DSP 부문 같은 경우는 시댄 반도체 부분에서도 그동안 많이 부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시댄 반도체 수입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아시아를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 그리고 LED 이 두 부분이 앞으로 코아시아를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성장성 중소형 스몰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사인 부분과 함께 지금 아이오닉5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요? 이제 이번 달이 되는 거죠? 유럽에도 계속 미국 순차적으로 출시를 해서 지금 10만 대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까지. 지금 이미 올해 목표치인 26만 5천 대를 지금 예약 승중 받은 게 다 주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매출로 잡힌다고 봐야 돼요. 그럼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수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LED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코아시아 조명용 LED 공급하고 있는 코아시아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중소형주로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코아시아하고 AD 칩스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LG 칩스요? AD 칩스. AD 칩스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주를 던져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아마 이 시간 초에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서. 삼성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니스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론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경제영업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경제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모라타가 최근에 MLCC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인상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사 우위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지위력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MLCC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히 기지만 실적. 실적. 그렇죠.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원이 넘는 영업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달성이 가능하다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얼마만큼 또 실적 가이덴스가 또 상위 조정될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MLCC 가격 소식뿐만 아니라 줌폴디드 카메라 모듈 공급 소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스마트폰 부분에 계속 채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기 같은 게 기분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탈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랑 주가 좀 연동된 게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탈삼성전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와 달리 오늘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급등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계기로 인해서 조금 상승 반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발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5일선만 좀 안착이 되게 된다면 아마 추세 전환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5일선 부분. 지금 어쨌든 흐름을 보니까요. 작년 한 3월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10월 기점으로는 굉장한 또 상승력을 보여줬던 그런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종목이네요. 삼성전기고. 그럼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의 탈삼성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바람을 또 넣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이슈들 좋은 호재거리들이 나와주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결국은 뒷받침이 돼야 또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기준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기까지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세 가지 특징주 확인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